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이 첫 지방 일정으로 대전을 찾아 충청권 뉴시티 출범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. 조 위원장은 대전과 세종, 충남북이 내년 특별연합체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데, 이는 느슨한 형태의 메가시티라며, 6, 7년 후 광역단체장 1명을 두는 인구 500만 도시 건설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. 이를 위해 연내 메가시티 관련법을 발의하고, 조세 권한과 국토 이용 개발 권한도 부여해 선진국 수준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